경상감영 보건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사비를 살펴봤더니 입찰 당시보다 1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석연차는 설계 변경을 했고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나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9월 경상감영 보건 사업을 입찰에 붙입니다. 전국에 130개 문화재 수리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어 충청도의 C건설이 낙찰됐습니다. 당시 대구시건설본부와 계약한 공사 금액은 5억 24만 원, 공사기간은 180일이었습니다. 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공사가 진작 끝났어야 할 이듬해 5월,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5억 8300만 원으로 18%가 넘는 8천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당시 시공업체는 목재 물량과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증가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한 차례 또 설계 변경을 통해 1400만 원이 늘어 최종 공사비는 5억 9700여만 원, 당초 계약 금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조 공사를 하는 것도 몰랐던 대구시는 업체가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늘려도 역시 관대했습니다. 공사 뒤 목재가 뒤틀리고 갈라졌으니 당연히 하자보수를 업체에 요구했어야 했지만 문을 걸어잠그고 6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시방서에는 징천각과 선화당에 가구를 설치하기로 해놓고는 준공 직후 관리 인력이 없다며 치워버렸고 터치스크린 형태의 정보 검색대도 잦은 고장을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인건비나 그 다음에 부재에 또 여러 가지 싼 부재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뒤틀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원인과 그 다음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경상감염 보공사를 했던 시공사의 주인격인 회사 대표는 문화재 자격증 대여 등으로 몇 년 전 사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